정속도 멀리 봐 정속도 자속도 하지마 멀리 봐 하나 둘 셋 일어서 해야지 등자를 밟고 허준아 등자를 안 밟고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두부리면 어떡해 너가 또 튕겨달라가 네 다시 조금만 더 활발하게 믿음이 없어 반동 신경쓰지 말고 반동 한번만 바꿔 그렇지 멀리 보고 그대로 둘 둘 셋 그렇지 그렇게 쓰는거야 잘했어 아 안돼 둘 셋